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이커 천예소디입니다. 자, 쌤이 오랜만에 메가캐스트라는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초에 전체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고, 찍고는 뭐야? 캐스트 영상을 원래는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 학생분들이 조금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제가 학생 성함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학생의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쌤, 메가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유학했었던 쌤이 외국에서 여행하시면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메가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힘든 우리 수험 생활을 좀 이겨내보겠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또 그런 글 써주면 선생님은 웬만하면 지키고 싶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강의를 찍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가 또 한정된 시간에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뭔가 이 썰을 풀면 대충 한 5분에서 10분 나오니까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말 안 했던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됐든 메가캐스트 요청에 의하여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 하나 뭐죠? 아무튼 학생분들을 위한 우리 퀘스트 영상을 찍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메가캐스트 찍으신 걸 보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여기 또 동기부 영상도 만드시고 뭐 관련 과목 관련해서 공부법도 말씀하시고 근데 선생님이 제외국어 그것도 스페인어라는 언어 굉장히 소수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까 게다가 여러분들 재미 또 유학 얘기 뭐 외국에서 잠깐 뭐 여행하고 살았었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한 끝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인트로가 길었죠? 이제부터 본론 시작인데 비행기는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제일 불안정하다 원래는 제목이 비행기는 활주로에 착륙할 때 가장 불안정하다였는데 쌤 가장 불안정한 거 확실해요? 라고 할까봐 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물론 비행기 자체가 원래 스탑할 수 없잖아요. 다른 교통수단과 다르게 비행기는 스탑이 안 돼. 스탑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륙과 동시에 착륙까지 스탑이 없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행기는 굉장히 우리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산물이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행기 같은 경우가 멈출 수가 없는 대중교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뭔가 그런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위험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과학자들에 의하면 자동차,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훨씬 안전하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갑자기 비행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잖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가장 불안정한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가 이륙, 착륙 때 무엇을 하죠? 고도를 변경하죠. 그래서 원래는 비행기가 우리 이과생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또 이상한 말 하면 또 정정을 해주세요. 그 성층권 맞나요? 성층권에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거는 지나가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때 터뷸런스러운 것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이 메가캐스트를 선생님이 지금 7월 초에 찍고 있어요. 아마 6월 모의평가를 보시고 굉장히 또 많은 감정과 생각과 목표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9월까지 지금 얼마나 남았죠? 한 두 달 남았나요? 수능까지 생각해보면 또 많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이 더위가 이제 한풀 누그러지면 수능의 기온이 이제 확 다가올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9월, 10월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항상 기승전결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기승전결 중에 어떤 상황에 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 결말을 향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놓은 비행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비행기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가장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인생에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항상 닥치는 것 같아요. 언제 닥치냐면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도 닥치지만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라든지 이게 결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위기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를 말하고 싶은데 쌤이 2009년도에 멕시코에 처음 갔어요. 교환학생으로 처음 갔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스페인어 1도 못할 때여서 Hola! Chante! Buenos Dias! 이런 식으로 킹밖에 스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쌤이 약간 좀 그런 뭐라냐 약간 대중문화보다는 뭔가 좀 쟁취하고 싶은 그때 쌤이 나이가 21살, 22살이었으니까 쌤 나이가 보이죠? 쌤이 되게 좋아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어요. 이름이 사라 바렐리스예요. 한국어로 치면 사라 바렐리스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 이 노래구나. 그분의 노래를 좋아하고 그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덕질하듯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없어서 되게 뭔가 나 혼자 대한민국 1호 팬이 돼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사람도 많이 듣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덕후로서 쌤이 멕시코에 교환학생 갔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야. 근데 멕시코 교환학생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한 덕질을 하던 그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사라 바렐리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걸 정보를 입수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멕시코랑 LA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 아, 샌프란까지 3시간. 가깝기 때문에 기회다. 그러면 이제 내가 덕질하는 이 연예인을 내가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게다가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도 아니라서 되게 뭔가 인디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많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콘서트 티켓을 지르고 멕시코에서 샌프란으로 여행을 하자. 그래서 샌이 유학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그때 막 뭔가 팝팝팝팝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배낭도 막 대충 싸고 해가지고 멕시코 공항에서 샌프란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샌이 그때 막 너무 정신없고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막 대충대충 싼 거야. 막 그냥 배낭 이렇게 큰 배낭에다가 뭔지 알죠? 그 배낭 중에서 요렇게 열리는 배낭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배낭인데 요렇게 끈으로 조이고 요렇게 덮는 배낭 알죠?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지? 요 배낭에 그냥 대충 후뚜루마뚜루 옷 집어넣고 카드랑 현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갔어. 아! 이러면서 게다가 또 늦었어. 공항 도착이. 그래서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비행기 체크인 붙이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출발하는 비행기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데 쎄한 거야. 아!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확 와. 아! 아!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게이트 앞이면 이제 보딩 패스 보여주고 비행기 타기 직전이란 말이야. 느낌이 이상해. 아! 봤더니 그 샘이 원래 여행 같은 가면 여기 여기 그 체크인 수화물 가방이 있고 들고 타는 작은 배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들고 타는 작은 배낭을 봤더니 여권이랑 보딩 패스 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지금. 샘이 카드 신용카드랑 현금이랑 그리고 뭐 각가지 중요한 기종 문품 있죠. 이거를 선생님이 이 체크인 수화물을 붙이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깜빡하고 여기 배낭 맨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잠깐 넣어둔 거야. 뺀다고 착각하고 손 씻는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수화물을 붙인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났네. 와! 근데 설마 에이 아 무슨 일이 안 해놔야 할 거야. 괜찮아 예소라. 3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갔어. 진짜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잖아. 2010년도 2009 2010년도 여러분들 태어난 게 직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제적이야. 샘브란 도착했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야. 아 제발 그 카드가 있어라. 제발 누가 안 훔쳐갔끼리 바라면서 왜냐면 공항에서 그런 도난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컨베어벨트가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 거야. 기다리게 됐잖아. 그래서 막 어떡해 내 배낭 어디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컨베어벨트 뭔지 알죠. 공항에서 툭툭 나오잖아. 컨베어벨트 탁탁 나오는데 원래 가방이 나와야 되잖아. 캐리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내가 선생님 본 목격 이미지를 설명하자면 옷이 나오는 거야. 컨베어벨트에 근데 옷이 그냥 후드티 뭐 뭐 툭툭 뭐가 물건이 쏟아져서 나와 그래서 와 누가 캐리어를 붙였는데 뭐 캐리어가 부서졌나 짐이 샀네. 근데 내 앞으로 컨베어벨트 오는데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내 옷이야. 그래서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다 주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배낭이 열린 채로 온 거야. 누가 내 배낭을 이렇게 훔친 다음에 닫지도 않은 거지. 배낭에 있었던 선생님 뭐 세면용품 그 뭐 후드티 이게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와 그럼 당연히 선생님 배낭 윗부분에 놨던 샘의 카드랑 전 재산이 가져갔 것 가져갔죠. 당연히 돈 안 당연히 당연하여 돈 안을 선생님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도착하니까 새벽 4시였어. 새벽 4시 와 예솔아 진짜 왜 이렇게 다 꼼꼼하지 못하냐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 다 되게 막 막 덜렁덜렁 되고 막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지만 진짜 내가 와 이거 어떡하지 새벽 4시 샌프란시스코 내 카드랑 현금이랑 아예 없어. 여권이랑 보딩패스밖에 없고 그리고 새벽 4시면 공항 카운터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리고 2009년 2010년도는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인터넷은 되나? 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콘서트 보려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생기나 진짜 졸지에 국제 미화 고화된 거잖아. 여러분들 터미널 알죠? 터미널 영화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배낭을 맺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수송을 하는데 그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뭔지 알죠? 여러분들 만약에 공항에 여러분들이 짐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동양인 여자가 가가지고 제가 짐을 잃어버렸는데 돈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면 돈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줍니다.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런 도움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빌려줘요. 저는 선생님 그런 상황이 닥친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와 새벽 4시 5시인데 배는 고프지 돈은 없지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사관에 날이 밝으면 가보자. 근데 그때 샘이 돈이 없으니까 샘프란에서 도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기도 없잖아요. 그 돈이 어딨어. 배도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진짜 터미널에 나온 그 톰앵크스 같이 약간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막막하고 막 울음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실화가? 이게 뭐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갑분 애플인데 아이팟 터치가 있었어. 3세대에. 여러분들 아이팟 터치라는 거 알아요? 애플 나오기 전에. 이게 와이파이가 잡히면 인터넷이 잠깐 됐었어. 그래서 와 다행히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도 잘 안 돼. 그래서 아 망했다. 막 밧데리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멕시코에서 스페널 배웠잖아. 여러분들 공항에서 일하시는 그 공항 직원들이 사실은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있죠? 그리고 라틴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노동자라든지. 선생님이 멕시코식 스페인어 악센트로 되게 막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놀라면서 너가 멕시코식 스페인을 어떻게 해? 너 지금 무슨 상황에 닥쳤길래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 설명을 했어.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영화 같았죠? 제가 한국에 전화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제가 프로세스는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전화를 시켜주셨어. 맞아 맞아. 전화를 시켜주셨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잠깐 연결이 된 거야. 잠깐. 그래서 엄마가 받더라고요. 엄마! 내 손 불안해져! 이러니까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란 거지. 그래서 근데 엄마는 역시 강합니다. 그래서 엄마 저희 어머니가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진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 전화를 거셨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위기가 있으면 항상 해결 방법이 있고 항상 헤쳐나갈 그런 게 생겨요. 마치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와! 어떻게 그렇게 우연이 있을까? 그때 제가 샘플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지인이 한국에서 샘플 안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교로움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이 샘플 안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60에서 70대 되는 노 부인이 아! 노 부부가 샘플 안으로 골프 여행을 하러 가신다. 이 정보를 엄마가 주면서 예솔아! 그러면 인천에서 샘플 안으로 이렇게 오는 그 도착 게이트 있잖아.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려서 이분들을 찾은 다음에 엄마 얘기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전화가 끊긴 거야. 와! 대박이다. 그때가 한 새벽 7시, 8시 됐어. 아침 공항이 분주해질 때야. 막 시끄러워. 근데 이게 보니까 전광판을 보니까 이게 아침 한 10시에서 11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꽤 질질해. 몇 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종이 같은 거 구해가지고 저는 뭐 한국에서 뭐라고 썼더라? 천예솔입니다. 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근데 성함도 엄마가 그때 전화 음질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뭐 김민철이라고 하면 김인철 그리고 김순자면 김운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못 적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 아침 9시부터 11시에 나오시는데 2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게이트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시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말 시트콤인 게 이제 아 이렇게 해결되나?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구나. 다행이다. 이러고 했는데 와 게이트가 열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시트콤이 아니라 인천에서 샘플 안으로 그때 오는 비행기에 대부분이 노부부에 대부분이 골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몰라 그게 패키지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게이트 물이 열리는데 다 노부부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많으시는 분들 그래서 쌤이 진짜 한 분 한 분씩 가가지고 혹시 성함이 김인철 김운자대님 되시나요? 포항에서 오셨나요? 쌤이 고향이 포항이거든. 아니래. 다 아니래. 내가 다 한 명씩 붙잡고 다 놓치신 분도 있겠죠. 그때가 그래서 낮 12시 정도 됐어. 시간이 지났죠. 이제 한국 분들이 안 나오는 거야. 와 진짜 뭐 됐다. X 됐다. 와 마지막 남은 이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난 어떡하지? 이분들을 못 찾으면 난 어떡하지? 그래 샘플한 대사관까지 무럼럴 걸어가자. 어떻게 되겠지 뭐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게이트가 싹 열리는데 노부부도 노부부 이렇게 오시는 거야. 골프 이렇게 가방을 왠지 저분일 것 같은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도착 시간이 11시면 한국분들 다 나가시고 가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혹시 김인철 김운자대님 되시나요? 이거 이름은 가명입니다. 근데 신사분께서 아닙니다. 잘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아니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가시는데 여기 숙녀분께서 여기 어머니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 학생 저희 이름이 김인철 김훈자가 아니라 김민철 김순자인데 혹시 저희를 찾으시는 건 아닐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약간 울음이 복받쳐 오르면서 아 이러면서 하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분들이 이분이 맞더라고요. 와 새벽 4시에 진짜 고화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의 끈이 이렇게 닿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선생님께서 포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래 제가 얼마 도와드리면 되나 해서 저한테 돈을 꿔주셨어요. 당연히 갚았죠. 나중에 그리고 저의 어떻게 하든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거기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와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해결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의 선생님이 덕질을 하던 사라바릴리스의 콘서트에 가서 진짜 와 그분 보시면서 그간의 그 일정에 생각나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콘서트 보는데 감격에도 취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 있죠. 기승전결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기승전결에서 어느 순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전체 기승전결은 제가 감히 속단할 수 없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수능이라는 수험생활이라는 스토리 내 기승전결은 아마 이번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결말로 치닫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말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선생님이 겪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와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상황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해결 방안이 툭툭 나오거든요. 툭툭 나와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을 거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했었던 여러분들의 기질을 발휘해서 문제의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 때 가장 불안정하잖아요. 고도를 낮추고 이제 착륙할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사실은 지금 뭐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지만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이제 첨첨이 들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이제 위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심정과 심리와 마음이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아 이제 이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이제 지혜롭게 극복을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통해서 이제 나만의 수능 수험생활의 기승전결 이렇게 결말로 치닫는구나. 내가 얼마나 해피엔딩이 벌어질까 선생님이 그 가수 보면 자꾸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수험생활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축축 나올 건데 그 위기 상황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아마 해결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너무 슬프고 왠지 이 상황이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끝나요. 항상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좀 고단하고 되게 뭔가 좀 힘들지 않아요? 이제 또 여름방학 때면 더 힘들고 날씨도 더워가지고 힘들 텐데 항상 명심하시면서 이제 결말로 나아갈 때까지 이제 최선을 다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피소드로서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번 메가캐스트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메가캐스트 여러분들 또 요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화이팅! 스페인어로 화이팅은 아니모라고 합니다. 아니모 여러분들 아니모 공부하러 가! 아디오스!